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입니다. 블링크,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? 네, 바로 저희 블랙핑크에 위버스가 오픈되었습니다. 위버스는 블랙핑크가 전 세계 블링크와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. 위버스에서 포스트와 모먼트를 통해 저희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확인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댓글로 블링크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버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대면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위버스에서 재미있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해요. 블랙핑크 위버스는 미래의 일상으로 열렸습니다. 위버스에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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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있는 곳에 있는 곳으로 보겠습니다.